안녕하세요. 뉴욕 시경에 근무하고 있는 장킴 경관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소속된 협회와 이번 달 7월 21일에 저희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저희 케이블 협회는 Korean American Brotherhood Loanforcement으로서 뉴욕과 뉴저지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경관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케이블 협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저희의 미션과 목표는 미주 한인사회의 한인 경관들이 봉사함으로써 경찰과 사법기관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간의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한인들이 저희와 같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40명 정도의 멤버가 활동하고 있고 로컬, 시경찰, 추경찰 그리고 연방사법기관에 근무하는 멤버들이 매년 각종 한인 행사에 동참하고 여러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협회에서는 7월 21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커피윗 케이블이라는 행사를 주최하려고 합니다. 커피는 저희 협회에서 무료로 제공드리며 주소는 225 브로데이비뉴 파리스테파크이며 로데오플라자에 있는 장소의 상호명은 카페리아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와 더욱 가까워지며 그동안 경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저희와 커피를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만약 경찰이 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그날 저희 행사에 오셔서 저희와 저 많은 한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경찰이나 다른 사법기관에 취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하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협회에서는 매년 커리어 데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많은 새로운 한인 경찰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나 뉴저지 버겐 카운티 근처에는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경찰관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저희 협회 행사에 주변의 경찰 일에 관심이 있으신 가족이나 이웃 지인들이 있다면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한 주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